어! 와! 어! 웃었어x2 빨리 왜 이렇게 웃으세요! 네? 빨리 웃기고 말고! 빨리 가! 이게 다행이면 다! 자, 준비하시고! 준비! 식!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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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와! 이 와중에 딥빨! 딥빨maaak 딥빨 obtained 다 해보는紐 뭐야 이게 aisle ㅋㅋㅋㅋ 할 수 없는 으아 어휴, 어휴, 아휴, 아휴, 그거 같더라고요, 끙끙끙해 가면서. 그 꼴치를 얼마 전에 그래도 그거 안 받고 돌아올라고 그러지, 그것만은 다상하다 이런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. 어머니 파이팅! 자, 꼴치 면여야죠, 꼴치 면여야죠, 꼴치! 그래서 꼴치는 면해야 되겠다, 꼴치. 꼴치가 아니라, 나는 끝까지 가는 문제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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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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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꼴뚱하셨어요. 알아요. 완주했어, 완주. 자, 파이럴 1등 하셨습니다, 파이럴 1등! 너무 시간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시간이 됩니다. 어머니, 벌칙 있어요, 꼴치는. 점심을 해주세요. 저희들 다 먹을 수 있게 점심을 좀 준비해주세요. 어머니는 이겨도 웃고 저도 웃고 계속 웃으세요. 아니, 잠깐만. 앉아봐요. 앉아봐, 이제 좀. 앉아봐. 자, 앉아봐. 옆에 봐요, 한 번. 언제 또 옆에 보겠어. 깜짝 잡으세요, 어머니.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진짜 그렇게 무거워요. 아휴, 웃어. 아니, 죄송해요. 아니, 죄송해요. 아이고, 내가 왜 그렇다고 할 줄 안 하는데. 아휴, 죄송해요. 아휴, 죄송해요. 아휴, 죄송해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아휴, 장모님 먹고 뛰었더니 아주 그냥. 아휴, 내가 왜 웃었는지 알아? 낑낑 끙끙 하니까 내가 웃었지. 아니, 도대체 이걸 안는데 장모님이 보세요. 아휴, 그만해. 아휴,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딱. 아휴, 양개나 발라줄게. 아휴, 여기 딱 팔이 손이 막 강겨야 돼. 이렇게 내가 힘을 쓸 거 아니에요. 그런데. 네, 근데 팔이 이걸 굽힐 수가 없어. 너무 넓어서. 아휴, 어쨌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. 네. 꼴찌는 한 거고 내가 예상했던 거고. 아휴, 완주한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. 그래, 끙끙 하는데 너무 웃으면 이거야? 이거 밴드로 붙여. 그거 뭐예요? 밴드로 왜 붙여? 여기. 오오오오! 으아아아악! 에이, 뭘 대단하게 했다고 밴드를 붙여요. 아니, 그럼 이거라도. 뭘,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? 아, 봐봐. 한 번 뭐를 발라야 되나, 그거. 상처를. 어? 이거 좀 발라주시면 나알 거 같은데. 내가 발라줄게. 그러면 장소도 모르잖아? 다음번에는 살을 좀 빼고 오시죠 그걸 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뺐지 물에 가서 땡글땡글한 데 먹으면 뺄 수 있어 도대체 이게 팔이 감기질을 않아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 또 아니 시름도 못하네 어떻게 나무는 안 닫히는데 혼자 다 닫힌데 시름을 제대로 하면 다 벗겨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기고도 안 벗겨지는데 왜 시름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 사실 내가 얘기는 다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다 줄 세워놓고 해도 내가 다 이겨요 아니 근데 어디야 또 두 군데 두 군데 장모님 갈라주니까 빠지면 낫겠지 그럼 뭐 피부과 의사가 뭐 아니 근데 어우 정말 어서 씻으셔 얼른 씻고 나올게요 또 10인분 밥하려면 뭐 저기 옆집 가서 사위 좀 얻어 오시죠 아 나는 안 가 왜 내가 왜 어디로 댄겨 사위가 어디로 댄겨이지 내가 씻고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 좀 갔다 얻어놓으세요 안 돼 누구 집에 쌀이 있는 줄 알아야지 내가 가볼까 아이고 참네 쌀 씻어놔야 되는데 네 들어오세요 아니 이 집에 쌀 있어요? 아니 이 집에 쌀 있어요? 아니 이 집에 쌀 있어요?